에어팟 에어팟이나 사올까? 여러분? 같이 에어팟이나 사러 가실래요? 지금 오는 거처럼 할 거 없을 때? 그래서 호텔에다 갖다 놓을게요. 저 왜 에어팟 없었냐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에어팟이 필요가 없는 게 제 인생의 반이 지금 방송인데 이거 끼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저 아직도 줄 있는 이어폰 쓰는 거 그래도 쿠팡에서 만 얼마짜리인가 사가지고 저기에 있나? 쇼핑몰에 있나? 에어팟이? 아이폰 매장이 있나요? 아이팟이죠? 아 에어팟이죠? 에어팟이... 아 여기 있다 에어팟 프로면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에어팟 프로 프로로 사주게 여러분 컬러는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산드라 선물이에요 컬러는 하나예요? 아 하나요? 아 하나요? 아 아 하나요? 아 하나요? 아 하나요? 그리고 얘도 이제 10월 달에 한국 가거든 비행기에서 뭐 이렇게 들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에어팟 프로 응? 뭐 이건 뭐 몇 기가 몇 기가 이런 거 없죠? 아 그냥 에어팟 프로 이거 하나 주세요 하면 되죠 땡큐 땡큐 봐바 자 일단은 이거 샀거든요 오케이 이거 산드라 선물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어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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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산드라예요 어제 산드라 주려고 에어팟 아이팟? 에어팟? 프로 프로 샀잖아요 네 그거 오늘 산드라한테 줄 거고요 오늘 산드라 오늘 아마 마지막 회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산드라 여러분 진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산드라한테 진짜 너무 고맙기도 하고 잘해줘야죠 오늘은 진짜 잘해주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 머리를 산드라한테 내주기 위해서도 머리를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드라야 머리 만져 머리 만져버리 그래서 머리를 안 한 이유도 좀 있고 이따가 또 왜 오늘 머리를 안 했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킹크랩 다리 먹나요? 산드라한테도 킹크랩 사주고 싶은데 그건 킹크랩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고마운 친구지만 킹크랩을 사줄 수 없습니다 킹크랩 금지어로 네 킹크랩 쓰면은 하트로 나오게 좀 만들어주세요 하하하하 비싸지 아니 킹크랩 비싸지 아니 한국이면은 사주겠거든요 한 25만 30만 원 둘이 진짜 배불리 먹으니까 근데 여기는 다리 하나가 10만 원이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홍게 가능한가요? 홍게가 있어 여기에? 비가 또 올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샌드라 이쪽으로 온대요 여러분 샌드라 기다리자 주유소 습격사건 유호성 모자 와 진짜 오랜만이다 주유소 습격사건 주유소 습격사건이라는 이 단어를 들은게 진짜 얼마만이냐 주유 랍스타 안돼 심지어 랍스타 랍스타는 더 많없어 비싸기만 해 최악의 가성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랍스타 선물 호텔 두고 나왔어요 오늘 호텔로 같이 간다는 마인드입니다 호텔 일부러 놔두고 왔습니다 샌드라야 나 너한테 줄 거 있는데 나 호텔 있는데 호텔 잠깐 같이 가자 외로운 준비 바라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회전 가족인공원 노을우 obra 랍스타 송 nut 스톼보러 소원 크레마을 저는 샌드라랑 메이크업을 했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제 이제 그 뭐냐, 샌드라랑 우리가 메이크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give me Give me a dress Ok, ok 오! 잠깐만 You changed your hair color Of course! Why? Because it's just a... It's a pink shampoo 아, pink? 아, 샴푸였구나 It's a pink shampoo, so My hair are already just blonde 머리, 머리 물빠진... 아, 그 샴푸였구나 옛날에 우리 약간 그 어렸을 때 여러분 그 락카치 해가지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락카치 해가지고 염색했던 거 그거처럼 그거네 How about my style? See? He looks like a fish man 아, 인정, 인정 인정 I didn't make my hair today so you can touch if you want Can I? Yeah, sure Finally Oh, finally! He gave me permission to touch his hair Yeah, yeah, yeah Oh my god! What is that day? Wait, I have to know that day 13 August Ok, ok Let's go to the river and just touch some fish Uh-huh I won But you are catching girls F F 말을 그렇게 해 여자를 낚는데 물고기 대신 나는 여자를 낚는 사람이야 왜 좀... 얘가 나만 나물 이렇게 긁더라 I have allergy I told you Because of me Because of me 이게 박쥐 дерannée 얘 나만 나물 긁어서 아, 나 또 네 때문에 알러지 박쥐 럴러지 아,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줘 땡큐 아 그리고 잠깐만 잠깐만 줘봐 아 산드라 뭐? 뭐? 산드라 에어팟 잃어버려가지고 뭐? 모자면 써벌레이브 I don't wanna be fish man 하하하하 머리가 엄청 작으니까 머리 그냥 쑥 들어가네 I'm a rougher 산드라 눈 색깔 진짜 이쁘다 I think you look bad 하하하하하하 Stop! You have some arm piece fetish 하하하하 겨드랑이 fetish인데 It's creepy 소름 돋는데요 모자가 이쁘네 모자가 이쁘네 하하하하 Stop somewhere but It's so spot to do It's so hot Hi What? Yes sir It's fish man Why not? Why not? Why you won't? Why you're so curious about my armpit? Why you're so curious about my armpit? 하하하하 I'm shaped I'm shaped I'm shaped? Yes 아 면도 했어? 아니면 내가 테이프 있잖아 No I don't use this because it's Spain No I don't use this because it's Spain 아 그래? 폴란드 산드라 Only one Polish friend 여러분들 지구선에서 존재하는 You are the first one And the last one Last one 첫 폴란드 친구 마지막 폴란드 친구 산드라 Don't break the promise 그래서 굉장히 또 뭐냐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 여기가 어디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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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가? Thank you so much Bye 카페에 가기 오케이 카페에 갔어? 아 여기야? 예 자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 갈 카페가요 여기 가고 싶대 자 오늘 갈 카페는 푸루푸루푸루 푸루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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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입니다 푸루푸루푸루 푸루푸루 푸루푸루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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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앉아야 할 수 있을까? 아 오케이 아 네 오케이 자 여기 원래 여러분 여기 안에가 여러분 고양이 카페거든요 어 고양이 카페인데 여기 가고싶대 또 제가 또 동물을 사랑하잖아요 그쵸 얘도 그래 얘도 동물을 사랑하는데 자장냄이 있어? 아 예! 냉면이랑 짜장면이 있어? 왜? 왜 여기 냉면이랑 짜장면이 있어? Because it's 키피카페 but they make some Asian food 비빔밥 파전 뭐야? 김밥 세트가 있어? I think 마차 will be fine 마차? 예 나는 그러면은 밥 먹기 전이니까 좀 너무 자극적인 거 먹으면 내 입맛 떨어져요 오케이 아이스 초콜렛 아이스 초콜렛? 예스 오케이 내가 Hi guys What's up? I can cook I can cook 아 오케이 가자 Let's go 여긴 이제 고양이 카페인데요 아이고 오오و 오오 완전 귀여워 얘 그거 잖아요 여러분들 드래곤볼에서 파괴신 있잖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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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го 오 얘 얘 되게 순하다 너무 좋아요 음 Ay 바르스 엄청 부드러워 오오 쓰야될 잠아? 아이고 너무 잘생겼어 응 잠오나봐 너무 평소해 비루스다 지네 아 바루스가 아니라 아 비루스 선배님 엄청 부드럽다 근데 저거 처음 만져보거든요 엄청 부드럽네 살살 만질게요 오 진짜 순하다 알았어 알았어 자 쉬세요 자 자 쉬세요 자 그 다음에 아이 귀여워 너 털 엄청 빠지게 생겼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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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들 아아 그렇게 만지지마 이러피지마 비 폴라이트 근데 진짜 귀여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 인간들아 만져라 안녕 이렇게 살살 만져줘야지 이렇게 오케이 음 발바닥 봐봐 아 하자 비 폴라이트 아 안 다해줘야 아하하하 그래 아아아 kay 아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화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생각해보니까 많아 먹어야지 먹어야지 너무 귀엽다 예, 쟤가 쟤는 진우 예, 쟤는 진우 쟤가 쟤는 진우 안녕 너무 귀엽다 엄청 귀엽네 그리고 그리고 이건 최고야 진짜 부드럽게 생겼다 진짜 부드럽게 생겼다 진짜 부드럽게 생겼다 진짜 부드럽게 생겼다 주먹같이 생겼네 작은 귀 귀도 잡고 그리고 얼굴 좀 보여줄 수 있니? 아니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어디 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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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얘가 돈을 다 쫓아오겠네 우리 자기로 왔다 안녕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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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이유는 다 도망갔어 아이스 초콜렛, 아이스 마차, 그리고 케이크 그리고 오늘 산드라가 배고프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삼겹살 오늘 X보려고 한거 산드라가 오케오케오케 맛있어 오케오케 아 포크도 하나였나 아 안먹을래 너무 좌우 첫 번째로 유도 like, right? same no same, 유도 like 더 육금시치 유도 like 유도 like, right? same he looks strong 손님 손님, 집에 가서 자세요 20건 집에 가서 자 보세요, 손님 손님 저기요 한수, 그렇게 하지 마 왜? 이렇게 안 좋아?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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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한打 trunk 두살 잠시만요 잠시만요 체크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оны 알겠습니다 지옥 와 케넥 먹다 걸렸어 저는 afterward 삼겹살 먹자고 이 사람아 두둑게 말 안 들었을때 아니 삼겹살 먹자고 fish 내 주부Interviewer 미크 아그래? dive 럭크?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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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댄스 타임이라고? 류? 얘 기분 좋아졌어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아놔 불을 샤워 먼저 댄스 타임이 지금 여기있는데 아직 안보이는데? 아니요 오늘은 삼겹살대입니다 여러분 삼겹살에다가 김치찌개 김치찌개 또 또 잡채? 또 잡채야? 비빔밥 아 그래 비빔밥 먹어 자 오늘 삼겹살이랑요 김치볶음밥 비빔밥 김치찌개 콜라 3개 진똥을 해 I think all of Koreans think you're really handsome me? yes and my Korean friends also say like mixed cute mixed sexy there's compare oh julia birthday? hi sorry but your name? julia julia happy birthday and right now in polish and right now in polish polish julia julia this is a Poland wow wow thank you we need to wash your hands go to julia yes you first no no i will not wash my hands because i love animals i will not wash my hands because i love animal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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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take a hand i will take a hand i will take a hand what are you doing? i will take a hand cheese cheese oh it's oh it's 계란 숯? 네, 계란 숯. 내 가장 좋아하는 숯. 아, 가장 좋아하는 숯. 아, 진짜? 정말 맛있어. 안녕, 여러분. 야, 맛있게 구워줄게. 사그라야.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김치볶음밥에 딱 계란국. 그 다음에 김치찌개. 산드라는 돌솥 비빔밥. 아,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산드라 맛있게 일단 먹이고 호텔 가서 굴리도로 가겠습니다. 얘가 호텔 가서 해줄게 많거든요. 잠깐만, 이거 산드라나 싸줄게요. 이 소스 너무 좋아. 네, 제 좋아하는 소스. 네. 이름은 쌈장. 저는 이 소스에서 이 소스에서 먹었어요. 고양이, 고양이... with cat. cat hair. 고양이 털 삼겹살 볶음 한번 먹어봐. 맛있을 거야. 맛있다. 굿? 굿? 맛있어? 내가 써주면 맛있다. 해피? 아, 나 또 먹여주려고. 에휴, 진짜. 아, 나 또 먹여주려고. 조합 gives 막 underwater. 아훠! 이렇게 두렵게 먹냐 진짜... 아후, 정말로 나84 잘 먹는. 아후, 진짜. 그 맛이야, 삼겹살이. 좀 두렵게 먹는 게 procurement. 맞지? 작게만 들어야지. 아니 그건 좀 약간 뭐 입이 아니 내가 여기 붙은 채소는 먹을 수 있다 쳐도 니 입에 들어갔다 나온 밥 알갱이들을 여기다 넣는거는 조금 비상한데 아니 먹었어 그만 스탑 여기 손가락 엄청 길다 제가 피아노을 한 4년 동안 쇼핑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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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드보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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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몰라 나 얘랑 진짜 너무... 뭐지? 드보르자 드보르자 나 진짜 배불러 어? 응 가자 렛츠고 네 이거 완전 생블랙 같은데요? 요거 I think it's 아주 아주 생블랙 맞나요? 아 이거 벗어야 되지 않아요? 아 이거 벗어야 되지 않아요? 아 이거 벗어야 되지 않아요? 아 벗어야 되지 않아요? 어? 왜 검정색이 안나와 근데? 진짜? 이거 벗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벗어야 되지 않아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벗어야 되지 않아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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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걸로 나 여기 어떻게 할거에요? 나 여기는 나 여기는 나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거에요? 여길? 나 여기 아니 아니 다한테 괜찮아요 여기는 어떻게 할거에요? 이 부분은 이래서 미용실 가는구나 몰랐다 와 이래서 미용실 가는거야 이래서 미용실 가는거야 벨? 별 조금 나아졌죠 그래도 oto 조금 나아졌 맞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대로는 안전 윅 윅 윅 윅 은 윅 윅 его tea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